기계 자동화 트랙 기계 자동화 트랙이라고 하면 기계공학에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많이 아는 기계공학에서 파생된 전공 트랙이라고 간단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계는 우리 실생활에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학물이 기계공학이 되고 그 중에서도 기계 자동화라고 하면 그런 기계들이 어떤 사람이 실제 수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스포트야적인 것을 주입을 해서 자동으로 동작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트랙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제가 상상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다는 것 같아요. 기계 자동화 트랙에 오지 않았다면 못 배웠겠죠. 이런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아니면 또 공학적인 지식을 합쳐서 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트랙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못했겠죠. 여러 가지 역학을 알면서 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알면서 그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 재밌더라고요.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회의할 때 장애인 분들을 위한 복지를 생각을 먼저 하였고 거기서 저희 기계 자동화를 접목시킬 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람의 기울기에 따라 전후, 좌우,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일체어를 설계하였습니다. 기계는 공대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목에 다 배우고 저에게 제품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부가적인 실습들을 통해서 저에게는 좀 더 많은 상상력을 불어주는 그런 트랙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막연하게 로켓트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제가 막연하게 꿈꿔왔던 과학자라는 꿈을 기계 자동화 트랙에서 제가 배워온 물리학 지식이나 그런 공학 지식을 통해 어떠한 물체를 직접 제어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저에게 있어서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 자동화 트랙과 관련해서 진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하면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전기차 산업에 예를 들 수가 있겠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구가 아닌 달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우주 공간상으로도 확장을 하는 항공우주 산업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의료로봇 산업에도 많이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 자동화 트랙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팀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의견 조율을 하고 자기만의 어떤 상상력 그리고 그 의견을 내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 역량을 쌓을 수 있어서 사회에 진출했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